파스타가 아주 그냥 굿굿! 전혀 좋아! 파스타 오셨어요! 파스타가 와 이봐! 파스타 먹고 있었네요? 맛있는 건데 그거? 너 무슨 사장게야? 냄새 맡고 오니 넌 지금? 근데 저는 이게 한식 좋아하지 느끼한 거 안 먹어요 진짜야? 그럼요 그럼 나 먹을게 파스타 먹으러 헤매이는 돼지로 본 적 있는가? 파스타를 먹으러 여기까지 찾아왔잖아 먹어 먹어! 그럼 어떻게 들었어요? 딱 한 포크만에 알았어? 그러니깐 제 포크로 좀 먹을게요 네 포크로 한 포크로 한 번 먹을게요? 아 나 수고했어 이게 정신이 나간다 이게 지금 아 죄송해요 어떡해 가방에 뭐 들어왔어? 잠깐만 드릴게요 형님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너 무슨 빠재 팬이니? 이렇게 많이 나 내가 살아남은 거 다 지워 내가 이거 다 지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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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라 이거 진짜 아 정말 짜증나 야 야 치워 치워 안 먹어 야 바로 시작하자 아 그게 지금 신인배우가 조금 늦어져가지고 그 신인배우 누구야 그거? 죄송합니다 에이 진짜 알겠습니다 맞아 에이 진짜 진짜 싫어 알겠습니다 헤이 하 저 진짜 야 이게 뭐 연기가 뭐야 이게 어? 연기는 연기다 뭔 소리야? 안 꺼 빨리 누구심둥? 니 선배 아니야 선배 아! 선배 안녕하십니까? 신비와 왕재석이 여기있다 아! 내년에서 많이 봤어 신비와 왕재석이 여기있다 권상현 펜이신둥 선배님 나오는 장북 담아십둥 동동동 선배님 너무 배고싶다 그쵸 실드러 보니까 권상현 잘생겼습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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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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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는 뭐? 잡으라고 나보고? 야 이게 말이 돼 인마? 어? 그럼 여기 지금 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 그럼 내가 이걸 열면 이거를 안 치워 이걸 짜증나게 하고 있어 다물어! 너는 근데 몰골이 왜 이래? 어? 고데기 하다 왔다요 아니 고데기를 하는 건 좋은데 야 니 코수임이 이렇게 꼬였었어? 이렇게 많이 기른 거야? 아 미치겠네 정말 야 그리고 인마 어? 더운데 이런 걸 입고 오면 어떻게 해? 어? 벗어준 보는 데가 더워요 아 더워요 아 정말 고데기 야 말이 되나? 야 너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겨드랑이야? 돌겠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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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가 너는 보니까 그 끼가 없어서 안 되겠어 어? 이런 걸로 뭘 해 너 가 그냥 잘하시시마요 기회를 한 번만 주심도 너 뭐 잘하는 것도 없잖아 인마디가 CM송도 불렀다요 CM송? 알았어 해봐 그러면 음악 주시마 상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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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할라고 진짜 이거 장난치고 있어 내가 너무 부분만 어? 니 인생이 걱정돼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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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CF 찍고 싶어가고 난리를 치고 있어가지고 그냥 하지마 CF노 어? 야 일단은 저 시간 없으니까 얘로 해 얘로 찍어 그냥 자 우리 영화 반지의 제왕 나인에서 골룸에게 반지를 빼앗기는 신입니다 레디 액션 골룸이에요? 골룸이에요? 골룸이 절대 반지를 갖고 있어 알겠어 내가 이 돌아가서 이 반지를 훔칠 테니까 너는 골룸이 좋아하는 걸 갖다 주면서 일단 시선을 끌어 알겠어? 알았어 골룸 골룸 진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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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야 골룸 내가 여기서 좋아하는 거 아무거나 하자 선물이야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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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안 돼 이거 내꺼야 다른 거는 골라 골라 아 이거 안 돼 이거 내꺼야 내꺼야 다른 거는 니꺼 골라 어 아 그거 다 안 돼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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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을끼 아 여긴 남은 걸 가져가 아 가져가면 돼 아 미안해 아 아 빨리 어 골룸 어? 어? 어 어 어 뭐 하는 거야? 어 어 어 어 내가 반지를 회뜨겠다. 나한테 복 좀 해! 야 이 소리는? 오크들이 오고 있어 오크들! 오크들이 온다고? 안 되겠어. 굴론 잘 들어. 이제 우리는 횃불을 퍼서 우리 편에게 지원 요청할 거야. 넌 가서 불 갖고 와, 불! 횃불을 펴야 되니까 불 갖고 오라고, 불! 빨리 불 갖고 와! 레드불을 왜 갖고 와, 나도 불을! 그걸 왜 마셔, 인마? 불 쏘아이샤. 불 쏘아이샤. 불 갖고 오랬잖아, 불!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불 가져왔어. 역시 간다, 불밖에 없어. 뚝불이요. 뚝불을 왜 안 나와, 이 자식! 무서워? 야, 끊어. 맴마, 너 일로 와봐. 야, 너 학교도 안 나왔지? 어? 고등학교 나왔신도! 뭐? 고등학교를 나와, 네가? 악! 뭐 좋은 데 나왔어? 뭐야, 뭐 왜고야? 과학고? 어디고인데? 호텔? 트리바고. 하지마, 이 슬퍼!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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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이 자식, 이거는 이놈이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가 문제. 야, 니네 회사 전화번호는 뭐야? 회사 전화번호는 뭐야, 이 자식아, 인마? 이놈이. 하지마, 슬퍼! 택! 이놈이. 웃어? 아니. 너 경고야, 웃지마. 웃기. 웃지마. 너, 내가 웃지 말라고 했지? 아우, 안 웃었어요. 너, 내 말 씹냐, 지금? 씹고 뜯고 맞고 맞고. 하지 말라고! 씹고 뜯고 맞고 맞고. 씹고 뜯고! 씹고 뜯고! 씹고 뜯고! 씹고 뜯고! 하지 말라고! 일찌가지 그만두고, 어? 딴 일 알아봐. 아니, 그러니 왜요? 너 같은 놈은 이런데 안 어울려, 인마 안 어울려. 하지마. 가. 가. 갑박하! 나한테 그만두게 하지마! 나한테 그만두게 하지마! 선배가 나한테 말하십쇼! 사실 나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날 받아주는 곳이 없었음에. 그래서, 그래서 일본에서 먼저 데뷔를 했음 도. 일본에서는 정말 인기 많았음에 온 국민이 날 보고 야광했단 말이메. 아, 그런 말을 해요. 일본에서 먼저 활동을 했었어? 진작 그런 얘기를 했으면 내가 인마 좀 봐줬잖아, 인마. 니가 자꾸 뭐 CF같은 걸로 장난치기가 내가 화가 나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일본에서 저기 뭐 거기서 황재성으로 활동한 거야? 일본 이름이 있었다요. 아, 그래. 그러게. 일본 이름이 뭔데? 수월이의 질 Telescope